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 14강 전치사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전치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with부터 가도록 할게요 with가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 있습니다 I stayed with her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until dusk 황혼여까지 그래서 뭐뭐와 함께 사람이 나와서 누구와 함께가 되고요 사물이 나오면 뭐뭇을 가지고 해서 he brushed back his hair 머리를 빗었다 with his hand 손으로 빗었다 뭐뭇을 가지고 있는 소지한 이런 뜻이 있어요 a girl with red hair 하면 빨간 머리의 소녀 빨간 머리의 소녀에서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뭐 이런 의미로 with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with가요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분사구를 가져오는 패턴으로 with all the work done with 명사 분사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쓸 수 있는데 work가 되어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명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관계를 봐서 모든 일이 되어 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를 써서 with all the work done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I can go out to the movies tonight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 so with가 어떤 상태가 뒤에 나오는데요 일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with에 아웃이 붙었네요 without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란 말이에요 뭐뭐 없이 they worked without a break 휴식 없이 일을 했다 until 8시까지 계속 일을 했다 in the evening 저녁에 그래서 without이 뭐뭐 없이란 뜻이 있고 without 가정법에 쓰이고요 이거 시험에 나게 되는데 가정법으로 뭐뭐가 없다면 없었더라면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I couldn't have done it 자 가정법이면은 조동사가 could나 would나 might 이런 거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I couldn't have done it 조동사 뒤에 have a pp 나오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so I couldn't have done it 하면 할 수가 없었다 라는 뜻이야 할 수가 없었다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so 이게 without이 그의 도움 없이 without a break 휴식 없이처럼 그의 도움 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가정법처럼 이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could 때문이에요 앞에 주절에 조동사가 could가 쓰였는데 could, would, might은 가정법에 잘 어울리는 조동사고 without이 가정법을 쓸 수 있는데 could가 나왔으니까 이게 짝을 이루어서 여기서 without은 뭐뭐가 없다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could 다음에 have a pp가 나와서 과거형이기 때문에 without을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could는 wouldn't be able to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barring을 보면 barring은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인데요 이거 there there isn't 와 의미가 같아요 if there isn't 뭐뭐가 없다면 이런 의미랑 같습니다 여기에는 해석이 꼭 없다면 하면 가정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의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가정의 의미는 없고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barring any accident 사고가 없으면 어떤 사고라도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should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we should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이건 가정이 아니죠 가정은 뭔가요? 어떤 사실을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고 가정하는 거죠 사건이 뭐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사건이 어떤 사건도 없으면 어떤 사건도 없으면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should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가정법에서는 꼭 어떤 조동사랑 같이 와야 된다고 했죠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would와 could와 might 이런 조동사하고만 가정법에서는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arring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은 되지만 가정법이 아니라 이런 조동사랑 같이 어울리진 않고요 we should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against가 있는데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에 반대하여 voters 투표자들은 are against 반대한다 the policy 정책에 반대한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고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비동사 뒤에 전치사고 나와서 voter과 뭐뭐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라는 뜻이에요 voters are against the policy 정책에 반대한다 그래서 against가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이고 뭐뭐에 기대어라는 의미도 있어요 she leaned 그 여자는 기대었다 against the tree 나무에 기대어서 나무에 요 자체가 기댄다라는 기댄다라는 뜻이고요 린이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as가 있는데 as가 뭐뭐로서 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you can use that glass 당신은 그 유리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a vase 화병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가 뒤에 자격 자격이 나와서 화병으로 화병으로서 그 유리잔을 사용할 수 있다 they were all dressed as a clown as a clown 그 클라운 하면 광대로 옷을 전부 입었다 광대 옷을 입었다 클라운으로서 옷을 입었다 광대로서 옷을 입었다 as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서 자격이 뒤에 나오고요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런 것들 뭐뭐때모네란 의미의 전치사됩니다 due to to 끝나고 owing to to 끝나는데 이 to가 투부정사 to가 있고 전치사 to가 있죠 due to owing to 전치사 to예요 그러니까 이때 to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동사라면 동명사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많은 가족들이 깨진다 because of a lack of money 돈의 부족으로 돈의 부족 때문에 깨진다 I couldn't deliver the lecture 나는 강의를 deliver 전달할 수 없었다 강의를 할 수가 없었다 due to a sore throat 목이 아파서 sore throat 목이 아파서 sore throat 때문에 강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런 것들은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despite inspirable 뭐뭐에도 불구 하고 라는 뜻이고요 inspirable는 아무래도 in하고 of가 있으니까 전치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지만 despite은 전치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모르면은 접속사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자 접속사라는 말 접속사는 접속사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자 despite을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은 접속사로 착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얘가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나올 때 전치사 쓰는 거예요 접속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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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전치사로는 despite이 있지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는 although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although 그러면 despite하고 although가 보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가 명사나 명사 구가 나오면은 그러면서 콤마가 나오면 전치사 despite을 써야 되고 절이 나오고 콤마하고 절이 나오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써줘야 접속사 although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개념이 없이 이런 접속사 자리에 despite 골라주고 이런 전치사 자리에 although 골라주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despite은 전치사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전치사가 되고 전치사 명사를 연결하는 전치사고요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에는 고르지 않도록 하시고요 despite the thorough investigation 이렇게 콤마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거 앞에 있는 단어가 부사 역할하는 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thorough investigation 철저한 조사라는 명사구가 나왔죠 이렇게 명사구가 나오면 전치사를 쓰고 despite a thorough investigation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no trace 어떤 흔적도 Dr. Jasmine의 어떤 흔적도 has been found 발견되지 않았다 어? 이거 긍정인데 왜 부정처럼 해석하죠? no trace가 발견된 거니까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except except for but other than excluding 자 이 단어들 모두 같은 뜻이 있는데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어요 except except for but 어? but 우리가 but 하면은 등위접속사로 a하고 b를 대등하게 연결할 때 a와 b a 그러나 b 이런 등위접속사를 알고 있는데 이 but이 어떻게 여기에도 나오죠? 이 but이 앞에 no라든가 any라든가 all이라든가 none 이런 단어랑 같이 나오면 앞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뒤에 but이 나오면 but이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ther than도 있고 excluding 있습니다 뭐뭇을 제외하고 예를 볼까요? 나는 부엌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을 다 청소를 했다 자 여기에 except for 또는 그냥 except 써놨는데요 이것도 뭐가 있냐면요 except for 가 원래 전치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인데 이 앞에 아까 but처럼 all이라든가 any라든가 아니면 no라든가 none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 for를 생략하고 except만 전치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ll이 있죠? all이 있기 때문에 그냥 except만을 쓸 수도 있는 게 됩니다 I refuse to diverge my medical history 나는 거절한다 diverge가 폭로하다 나의 그 의료 이력을 폭로하기를 의료 이력을 드러내기를 거절한다 with anyone 누구에게든지 여기서 벗은 그라나가 아니죠 Dr. 그랜티 씨를 빼고는 왜 뭐뭇은 제외하고 라고 해석이 됐나요? anyone 때문에 그렇죠? anyone 때문에 anyone이 있기 때문에 any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은 뭐뭇은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Dr. 그랜티를 빼고는 누구에게든지 나의 병력을 드러내기를 거절한다 her first customer 그 여자의 첫 번째 고객은 was none 아무도 없었다 other than Mr. Blair 씨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Blair 씨를 강조하는 거죠 Blair 씨가 나의 첫 번째 고객이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Blair 씨를 강조해서 그 사람을 강조해서 얘기를 할 때 her first customer was none other than Mrs. Blair 강조하는 의미로 other than 이 들어갔고요 other Mrs. Blair 나의 첫 번째 고객이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excluding water 물을 빼고는 half of the body's weight 몸무게의 반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excluding 까지 해서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 됩니다 besides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죠 여기 s자는 빼주시고요 in addition to 뭐뭇 외도란 말이고 여기서 in addition to도 to로 끝나죠 투부정사 to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in addition to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연결되는 전치사입니다 besides 여기서 지금 s가 있죠 우리가 아까 besides 까지 보면은 besides 이거는 어디 옆에란 뜻이에요 어디 옆에 besides 는 어디 옆에란 뜻이고요 여기에 besides 하고 s가 들어오면 여기 s가 들어오면 뭐뭇 외도란 의미를 줘요 뭐뭇 외도란 의미의 전치사가 되고 in addition to 이것도 뭐뭇 외도란 의미입니다 she has many good qualities 그 여자는 많은 좋은 퀄러티를 가지고 있다 besides 뭐 외도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being very smart 매우 스마트한 거 외에도 똑똑한 거 말고도 많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좋겠네요 그쵸 자 about on as to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단어 뜻이 단어가 많은데요 이거 전부 뭐뭇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뭐뭇에 관하여 about 뭐뭇에 관하여 얘가 부사가 될 수도 있는데 부사면 대략 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on 뜻이 많았었죠 그중에서 뭐뭇에 관하여 라는 뜻이 있고요 as to as for 뭐뭇에 관하여 concerning 분사처럼 보이자 ing 붙인 전치사로 굳어진 단어에 concerning regarding 뭐뭇에 관하여란 표현이고 with regard to with reference to 뭐뭇에 관하여란 표현이 됩니다 there will be a meeting 회의가 있을 것이다 on gardening 에 관한 the neighborhood neighborhood을 그 neighborhood을 가꾸는 일에 관한 그 동네를 가꾸는 것에 관한 garden 정원이란 뜻이죠 또는 그 정원을 가꾸는 거죠 동네를 가꾸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이다 they should have make decisions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s to 뭐뭇에 관한 whether 뭐뭇인지 아닌지란 의미의 접속사 되는데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돼요 명사역화라는 절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죠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역화라는 절 올 수 있고요 whether the students need more help 학생들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concerning the contract 계약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please contact 주영에게 연락 주십시오 어떤 정보도 드러내는 것을 거절했다 regarding 뭐에 관한 he demands whereabouts 그 남자의 행방에 관한 그 남자의 행방에 관한 어떤 정보도 드러내는 것을 거절했다 I'm writing back to you 저는 당신에게 다시 편지를 글을 쓰고 있습니다 with reference to 뭐에 관해서 당신의 7월 22일자 오브 다음에 날짜가 넘은 며칠자라고 했죠 7월 22일자 편지에 관해서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전치사들이 뭐뭇에 관하여란 의미를 주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전치사를 하나하나 하나 자세히 봤는데 그 전치사들의 문제 토익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 문제인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전치사가 보기에 나옵니다 그럼 전치사 문제 되겠죠 그럼 전치사 문제를 풀 때는 첫째 전치사는 명사 연결하는 거죠 명사 연결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가 명사를 수식하든지 동사를 수식하든지 문장을 수식하는 걸로 나가는 거죠 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 오게 되고요 동사나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 오고 문장을 수식할 때는 앞에 컴마로 오기도 하고 문장 뒤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위치는 그렇게 되는데 이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가 올까 하고 전치사를 고를 때는 첫 번째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일단은 중요해요 전치사가 뒤에 이 명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는지가 일단은 중요하고 첫 번째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명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치사 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어떤 동사를 수식하는 거지 어떤 문장을 수식하는 건지 무엇을 수식하는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왜? 전치사는 이 명사를 그거에다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 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무엇인가를 수식하느냐 에 따라서 전치사의 뜻이 달라지니까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요 뒤에 명사가 뭔지 그리고 그 명사를 어디에 연결을 시키는 건지 그 관계를 의미에 맞게 설정해 주는 게 전치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수거구가 있어요 수거구 수거구는 우리가 해석으로 고르기보다는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예 정해져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뭐와 같다 하면 더 세임 에즈를 씁니다 뭐뭐와 같다 할 때 더 세임 에즈 뭐뭐와 같은 더 세임 에즈 이럴 때 에즈는 사실 에즈라는 뜻이 뭐뭐로서 라는 의미거든요 자격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만 갖고는 찾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거는 수거처럼 외워서 더 세임 에즈니까 에즈를 쓰게 되는 그런 수거구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번을 보면은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웬스데이가 나오네요 웬스데이 자 웬스데이가 나와요 웬스데이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이면 수요일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수요일이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if your order isn't delivered 앞에가 delivered가 나오죠 당신의 주문이 어 배송되지 않는다면 수요일이라는 거랑 연결할 수 있으면서 수요일이라는 거랑 연결할 수 있으면서 수요일하고 이거 배송하다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일하고 배송하다 어떤 관계로 가야 할까요 by는 뭐뭇까지의 의미죠 수요일까지 배송되지 않는다면 어 말 되네요 이는 어디 안에 또는 기간이 나와서 얼마 후에 또는 뭐 많은데 걸리는 시간 이런 의미가 있었죠 자 웬스데이하고는 잘 안 어울리겠고요 to는 어디로죠 어디로 어떤 상황이 이를 때까지 누구에게 이런 의미였고 at는 시점 또는 비용 가격 속도 율 이런 거랑 같이 나오고 activity 나온다고 했고요 어디에 라는 뜻으로 지점 건물 어디에 라는 의미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다면 수요일이란 단어랑 연결되면서 딜리버를 꾸며주는 거니까 수요일까지 배송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해석이 빈칸을 가지고 어떤 해석으로 가야지 제대로 문맥이 완성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배송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a번 by가 됩니다 2번 자 living their office 가 나오네요 그들의 사무실을 떠나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ing 가 나오네요 employees 직원들은 are reminded be reminded 투부정사 상기된다 turn off 끄도록 all the electron equipment 전자 전기 장비를 전자 장비를 모두 끄도록 상기된다 그러면 사무실을 떠나다 라는 말 사무실을 떠나다 를 연결하는 건데 사무실을 떠나다 그러면 떠나다 하고 끄다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갈까요 to conserve the energy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무실을 떠나기 before는 전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전치사 뒤에 이거 동명사로 보면 되겠죠 동명사 동사에 아닌지 붙인 건 beside는 어디 옆에 말이 안 되죠 어디 옆에 between은 둘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뭐뭐 사이에 behind는 뒤에 란 말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떠나다 라는 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 before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무실을 떠나다 라는 말을 힌트로 잡아서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꺼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3번 뒤에가 walking distance 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리 걸어가는 거리 그럼 걸어가는 거리 하고 연결할 수 있는 walking distance 이게 명사인데요 걸어가는 거리 하고 연결하는 전치사인데 in front of는 어디 앞에 어디 앞에 nearby는 근처 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전치사 아니에요 얘는 형용사나 부사고요 근처에 란 뜻이에요 across는 아까 그 전번 강의에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across 건너편으로 건너편에 그 다음에 도처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distance 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within은 뭐뭐 이내 기간이 나와서 뭐뭐 이내가 나오기도 하고 한계가 나오기도 한다고 했죠 한계 뭐뭐 이내 그렇다면 the most famous seafood restaurant 가장 유명한 해산물 식당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해산물 식당은 이즉 비동사 뒤에 전치사 9가 나온 건데요 우리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D번이 와야 되겠죠 자 이것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뒤에 있는 walking distance 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within이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만 봐도 답은 D번이 나오게 되죠 4번 please marry me 자 대문자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자 뭐 책 이름 되겠는데 please marry me 저와 결혼해 주세요 란 책은 is a best seller이다 readers 독자들이 나오죠 독자들을 연결하는 전치사가 필요한데요 plus는 뭐뭐의 추가로란 말이고 throughout 뭐가 있었죠 장소가 나오면 도처해 기간이 나오면 내내가 있었지 독자들이란 말이랑 같이 갈 수 없겠죠 upon은 어디 위에 또는 뭐뭐하자마자란 뜻이에요 뭐뭐 위에 또는 opan 뭐뭐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자 readers랑 어울리지 않겠죠 among은 뭐뭐 가운데라 그랬어요 가운데 자 among 셋 이상 셋 이상의 막연한 대상이라고 했고요 뭐뭐 가운데 그리고 불가산명사 앞에는 불가산명사 앞에는 무조건 뭐뭐 가운데 라는 해석으로 나올 때 among 쓴다고 했고 one of some of included in 내 해석이 나온다 그랬죠 among은 그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독자들 막연한 대상이고요 20대 in their 20s 20대의 독자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이다 라는 의미로 t번 among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to go to the florist shop 꽃가게에 가기 위해서는 자 컴마가 나왔죠 그럼 앞에가 부사 역할 라는 구가 되고요 to 부정사가 부사 역할 할 수 있죠 그럴 때 해석은 뭐뭐하기 위하여 해석이 나온다 그랬어요 꽃가게에 가기 위해서는 cross가 동사로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cross the crossings 횡단보도를 건너라 walk about three blocks walk about three blocks 하면은 about 대략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숫자 앞에 나와서 about은 부사로 대략 세 블럭을 걸어라 여기에 and가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쵸 지금 절과 절을 연결하니까 and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cross the crossings 횡단보도를 건너서 and walk about three blocks 세 블럭을 걸으세요 the broadcasting station 이 방송국 그럼 방송국을 연결하는 전치사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일단은 문장이 의미상 일단락이 지어지는데 빈칸에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추가로 연결하는 거니까 명사를 연결하는 전치사 이런 자리 전치사가 되는 건데요 역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아래로 그러면 역 아래로란 뜻이에요 역 아래로는 말이 안 되죠 past는 지나서란 뜻이 있다 그랬죠 지나서 역을 지나서 역을 지나서 듀오링은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명사 기간 뭐뭐 동안에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길이나 해안이나 해변가 등이 나와서 그거를 따라서란 해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을 지나서 세 블럭 정도 더 걸어가라란 의미로 pas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이번에는 빈칸 뒤에 뭐가 나왔나 보니까 this envelope이 나왔어요 봉투 여기 다시 전치사고 나오니까 이것으로 여기까지 그럼 봉투랑 연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on 하면 봉투 위에 in 하면 봉투 안에 at는 지점이 되는 거죠 봉투에 뭐 봉투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by는 어디 옆에 봉투 옆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be eligible for 뭐뭐에 자격이 있다 the free ticket for the concert 컴마 그러면은 요거 투부 정서로 뭐뭐하게 we are 해석이 돼야 되겠네요 콘서트에 콘서트 무료 티켓을 받으시려면 무료 티켓에 자격이 있도록 되시려면 simply written 그냥 단순히 반환해 주세요 I want 라는 카드를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카드 동봉된 카드라는 이야기예요 동봉된 어디에 이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봉투 안에 인을 써주는 게 맞게 되겠죠 봉투 안에 동봉된 I want 카드를 그냥 반납 return해 주시면 됩니다 with your name and address 이름하고 주소를 쓰셔서 그래서 요거 인이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 The number of attendees 참석자들의 수 뭐뭐의 수라고 해석이 되죠 To the course 그 강의 참석자들 수가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어 이거 무슨 시제인가요 Has been이 나왔으니까 Has의 과거분사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죠 그런데 요게 been으로 나오고요 ing 나왔네요 현재 완료 진행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현재 완료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때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거고요 중간에 동사수식 부사 들어갔네요 Has been steadily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 완료 나왔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Beginning of this 올해 초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락 지어지면서 뒤에 명사 연결하는 거 전치사 되겠는데 올해 초 어떻게 연결할까요 since는 뭐뭐 이후로 주욱해서 완료시제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단어고요 beside는 그냥 어디 옆에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at 어디에 시점이나 지점 나온다 그랬죠 장소 for 하면은 뭐뭐를 위하여라는 목적 또는 얼마 동안 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러면 월초가 시점이죠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 나왔죠 어떻게 될까요 월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월초부터 주욱이라는 의미로 since 뭐뭐 이후로 죽 a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your convenience 당신의 편의 컴마가 나왔어요 자 이거 끊어져야 되겠죠 부사역화라는 구가 돼야 되는데 전치사 들어가면 부사역화라는 구 될 수 있죠 당신의 편의를 연결할 수 있는 전치사 about에 뭐뭐에 관하여 off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나갈 때에서 할인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 그랬고 for는 뭐뭐를 위하여 through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장소가 나오면 뭐뭐를 통과하여 통해서 뭐뭐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내내 그리고 수단이 나와서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편의가 있고요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봤더니 we unload 당신의 편의가 나왔고 우리는 업로드합니다 모든 자료를 세미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온라인에 온라인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온라인에 업로드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for가 됩니다 9번 please please가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 나오고요 몸에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please stop by는 들르다 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들르다 please stop by 들러주세요 우리 사무실을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1달락 지었죠 그리고 보니까 뒤에 business hours라는 명사 연결하네요 그럼 명사 추가로 연결할 때 전, 지, 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 나왔네요 문장이 1달락 집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to pick up 찾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당신의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물건 being held 여기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물건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business hours가 영업시간이죠 영업시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우에서 까지 얘는 시점이 나와야 되죠 까지 듀어링 영업시간 동안 그리고 명사 기간 나온다고 했고요 as는 as는 뭐뭐로서 어 동안하면은 for가 뭐뭐를 위하여도 있지만 동안도 있죠 그럼 for하고 듀어링이 영업시간 동안에서 모두 해석은 될 것 같지만 for는 숫자로 시작되는 기간 3시간 동안 3분 동안 3분 동안 이렇게 할 때 for를 쓴다고 했고요 듀어링은 명사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쓰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c번을 써야 되겠죠 during business hours 영업시간 동안에 사무실에 들르시기 바랍니다 10번 because pine street is construction 명사가 나왔네요 자 보기가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 나왔는데 요게 지금 비동사 뒤에 나온 거죠 파인스트릿 길 이름이에요 대문자니까 이름이고요 파인스트릿이 파인스트릿이 공사 어떻게 연결할까요 under construction 은 뭐뭐 중인이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파인스트릿이 공사 중이다란 말이겠죠 is under construction beyond는 한계가 나와서 뭐뭐를 넘어선다라는 뜻이고 throw out은 내내 또는 도처에 라는 뜻이 있고 across는 건너는 대상이 나와야 되고 건너편의 건너편으로 도처해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미상 잘 연결되는 것은 under construction 이겠죠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에 있다 is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it's advisable 건면 됩니다 뭐가 가져와겠네요 요게 진주화 되겠고요 to take a detour 우회하다 take a detour 우회하다 to the cherry blossom festival 가시려면 우회 하시는 것이 건면 됩니다 11번 advertising posters 광고 포스터들이 광고 포스터들이 자 뭐를 위한 for the council 그 컨스트를 위한 광고 포스터들이 여기가 주어네요 can be seen 포스터가 주어니까 수동으로 나왔죠 보여집니다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everywhere 아무 데서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동으로 바꿨지만 포스터를 강조해서 주어로 놓기 위해서 수동태로 바꿨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당시에는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콘서트 포스터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를 연결하는 전치사 near는 도시 근처에 except은 도시를 제외하고 그런데 except이 전치사로 쓰이려면 아까 all any 뭐 no 이런 말은 있어야 된다고 했죠 about 도시에 관하여 throughout은 도시 곳곳에 도시 전역에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 전역에서 가 되겠죠 도시 전체에서 도시 그 도시 어디에서나 포스터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the meals 식사 the meals 연결하는 전치사와야 되고요 the island tour 그 섬 그 섬 투어는 좋았다 그럼 even though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절과 저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어가 접속사가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명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고르면 안되겠고요 except for 뭐뭇을 제외하고 란 뜻이죠 except for 그러니까 식사를 제외하고는 좋았다 말 되네요 c번에 opposite 하면 맞은편에라는 뜻이에요 맞은편에 opposite the building 빌딩 맞은편에 그럼 맞은편에 의미가 안되겠죠 toward는 어느 쪽으로 또는 시점에 남은 뭐뭐 무렵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opposite 아니죠 네 b번 except for the meals 가 됩니다 except for the meals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치사 했는데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첫째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치사가 뭐가 있는지 첫째 어떤 단어가 전치사인지 이거를 보고 얘가 전치사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하시면 안되고요 첫째 어 얘는 전치사 네 둘째 어 얘는 무슨 뜻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 뜻을 머릿속에 확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 문제를 풀 때는 뒤에 있는 명사 어떤 명사를 가지고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지 그 연결을 의미관계를 맞춰주는 게 전치사니까 그런 거 보고 고르셔야 되고요 전치사는 어휘 문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셔야 전치사 정확하게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아버지